탄소 국경세를 도입하기로 할 것 같다. 대충 다 아시긴 아실 것 같은데 아무튼 아주 퀵하게 하자면 유럽에서 한다는 건 다른 나라에서 물건이 들어올 때 유럽으로 물건이 들어오거나 수입이 될 때 유럽 내에서는 탄소세 이런 탄소에 대한 여러 규제들이 있으니까 너희 나라도 우리나라 규제에 맞춰서 해라. 만약 안 되면 그만큼 세금을 부과한다. 우리는 탄소세 탄소 줄이려고 열심히 더 비싼 공장을 돌리는데 너희는 그때 이 프로께서 말한 드러운 철강을 만약에 만들었다. 그럼 너희는 드러운 철강이 철제품이니까 여기다 탄소세를 매기겠다 하는 게 탄소 국경세였는데 유럽이 한다니까 사실은 제일 포인트가 미국도 그럼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한테는 더 큰 영향이고. 미국이 최근에 의회에서 탄소 국경세 우리도 해야 된다라는 미국 여당에서 법안 발의가 있었어요.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 또 스콧 피터스 하원 의원 이 두 명이 주도해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큰일 났다. 이런 리포트들도 나왔는데 표 한 번 보시면 표 내용은 사실은 표가 안 보이네요. 아무튼 이겁니다. 글씨가 깨알같이 있지만 아무튼 미국도 도입하고 유럽도 도입하면 우리나라 수출이 이렇게 많이 빠질 거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어제 발표한 자료던데 이런저런 수출에 악영향이 있을 거다. 잠깐만요. 왼쪽에 있는 게 수출에 영향을 주는 건데 왼쪽에 있는 그래프 파란색 그래프 중에 그래도 그중에도 더 왼쪽이 있고 오른쪽이 있습니다만 그 왼쪽이 있는 게 유럽의 탄소 국경세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는 정도. 그렇죠. 그 오른쪽은 미국이 또 도입하면 손해보는 정도인데. 미국이 더 크네요. 당연히 더. 당연히 우리가 미국이랑 더 거래 많이 하니까. 그래서 미국이 하면 유럽 미국 둘 다 만약에 하면 연간 수출이 최대한 1.7% 정도 떨어질 수도 있다. 줄어들 거다. 줄어들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탄소 국경세 내고 들어가면 비싸지니까. 비싸지니까. 마치 관세하고 마찬가지니까.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그렇지 않겠느냐. 이런 한국은행의 분석 자료인데. 지금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탄소 배수권에 대해서 미국의 공화당은 또 반대하고 있거든요. 상원은 미국 공화당 민주당이 반반씩 나눠져 있으니까. 공화당이 반대했을 때 과연 민주당 주도를 해서 통과시킬 수 있겠느냐. 그런 미지수는 여전히 있습니다만.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도 최근에 존 캐리 미국 기후특사가 바이든 대통령은 탄소 국경세 점검하고 싶어한다. 이렇게 말을 한 적도 있고 해서. 게다가 생각해보시면 유럽이 만약에 탄소 국경세를 도입했어요. 그런데 미국은 만약에 안 했어. 그러면 미국에서 유럽으로 물건 수출해야 될 텐데. 미국 기업은 국경세 내겠죠. 국경세 내고 우리는 수입할 때 안 받으면 미국 기업들이 역차별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이라는 큰 경제 원력에서 하면 미국도 결국은 하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안 할 수는 없다. 아니면 둘이 만나서 너네 진짜 이거 할 거냐. 우리 진짜 한 번 싸워볼래. 같이 하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아마 하게 될 건 같다. 하게 되는 이유가 또 있죠. 중국도 좀 견제를 해야 돼서. 그럼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데 조금 오늘 드릴 말씀은 미국의 탄소 국경세는 미국하고 조금 법안 내용이 세부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좀 설명드릴까 하는데. 미국의 탄소 국경세는 좀 다르다? 네. 약간 달라요. 어떤 게 있냐면 일단 시기가 유럽의 경우는 2026년부터 우리가 도입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2024년부터 도입하겠다. 2년도 빨리. 그 차이. 그 차이는 뭐 별거 아니고. 조금 하여튼 조금 더 공격적인 법안이고. 내용 내용 내용. 또 내용도 어떤 게 있냐면 그때 유럽의 경우는 전력 시멘트 철강 알미늄 이런 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전력 시멘트 철강 알미늄. 그래서 거기에는 거기에서는 정유화학 이런 게 포함이 안 돼 있었어요. 유럽은. 그런데 이번에 미국에서 올라온 법안에는 석유 제품도 들어간다. 그게 포함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유화학 관련된 업종 제품도 탄소 국경세에 해당이 된다는 뜻이어서. 해당을 하겠다. 좀 더 유럽보다 더 약간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실제로 하면 우리나라 석유화학 제품이라든가 이런 거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죠. 다만 미국에 지금 올라와 있는 법안에는 면제 조항이 있어요. 그게 좀 더 특이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봐주는. 봐주는. 그러니까 유럽은 어떤 나라든 하여튼 이 업종 대상에 들어오면 유럽으로 들어오는 제품은 다 탄소 국경세 맥입니다. 맥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주 극빈한 국가만 봐준다고 하더군요. 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지금 법안에는 물론 이건 지금 입법안이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입법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탄소 국경세로 부과하지 않는 나라 제품은 우리도 안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미국에 대해서 탄소 국경세로 우리나라가 안 매깁니다. 상호주의를 적용하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법안대로 통과되면 사실은 한국은행에서 걱정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만 부과 안 하면 저쪽에서도 같이 부과 안 하면. 그러니까 우리도 미국산 제품한테 탄소 국경세 안 매기면. 네. 저쪽에서도 안 매긴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게 입법안이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포인트가 있고. 다만 여전히 그런데 미국의 탄소 국경세 도입이 쉽지 않다는 의견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전국적인 탄소 규제가 아직 없어서 그래요. 이 표를 한번 보시면. 미국은 쉽게 도입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주장의 근거 지금은. 뭐냐면 탄소 국경세를 하려면 예를 들면 수입하는데 우리는 우리나라는 이렇게 탄소세를 매기고 있는데 너희는 왜 안 매겨 하니까 너희는 얼마를 내야 돼 하는 게 기본 컨셉이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미국 내에 입종의 종합된 통일된 탄소 규제가 없어요. 이 그림 보시면 지금 미국 내에서 탄소 규제를 하고 있는 주들만 색칠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왠지 캘리포니아주 그 위에 워싱턴주 오른쪽에 동부에 뉴욕 유저지 메사추세주 이렇게 동부지역에 있는 주들만 지금 하고 있고 중간에 통피어있잖아요. 지금 유럽은 다 하고 있는데 거의 다. 유럽 다 하고 있는데 미국은 일부 주들만 하고 있어요. 중간에 있는 주들은 그런 탄소 규제가 없고 그러니까 저 주들만 수입할 때만 탄소세를 매겨야 되는 건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이 만약에 탄소 국경세라는 걸 매기면 미국 전체가 해야 된다. 미국 전체가 통일된 뭔가 탄소 규제가 나와야 그래야 비교가 되죠. 우리는 이만큼 탄소 절감하기 위해서 비용 쓰는데 너희들은 그 비용 안 쓰고 와? 그럼 그 비용 내야 되는 거니까. 저기 지금 캘리포니아하고 동부하고도 탄소 배출권의 가격도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요.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는 지금 작년 기준으로 이산화탄소 1톤당 한 17달러 정도거든요. 싸네요. 네. 그런데 동부지역은 7달러 더 싸요. 더 싸네. 유럽은 한 60% 한다던데. 그러니까 이게 한 국가 내에서도 뭔가 통일된 게 있어야 우리는 이만큼 내는데. 이게 우리로 치면 쓰레기봉투 가격 한 장이 얼마냐. 그렇죠. 이게 지역별로 사실 다르잖아요. 그거랑 같은 거죠? 그런 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외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시제를 부과하려면 국내내에 통일된 규제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것도 아직 안 만들었으니 어느 세월에 미국이 탄소 국경세 하겠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탄소 국경세는 아직도 좀 가야 될 일들이 많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 없이 그냥 외국산 제품에만 탄소 국경세 하면 WTO 위반에 걸릴 수 있거든요. 너희들은 안 하면서 외국에 대해서만 하라고 하면. 국내산 제품에는 안 하면서 외국산 제품에는 관시제로 부과하는 셈이니까. WTO가 그 옳은 얘기하네요. 그치 그치. 그래서 이거는 뭐 빼박이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이 탄소 국경세로 도입할 때까지는 여러 난관이 늘 있을 거다. 그런 예상들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셨다시피 유럽이 일단 한다고 타임 스케줄을 발표했기 때문에 미국도 어쨌든 서두를 수도 있지 않겠느냐. 또 말씀하신 대로 또 하나는 지금 미국하고 중국. 미국과 러시아의 사이가 안 좋은데. 안 좋은데. 중국은 탄소 배출세 세계 1위. 탄소 배출이 세계에 제일 많은 나라고.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하기에 딱 좋은 카드죠. 러시아도 지금 러시아의 주력 수출품이 다 무슨 석유 가스 광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유럽에서 탄소 국경세 한다고 했을 때 제일 반발했던 나라가 러시아였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나 중국을 견제하기에는 너무너무 좋은 카드여서. 그렇다. 중국 미국 입장에서도 하고는 싶어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재밌네요. 미국한테 탄소 국경세 안 매기는 나라한테는 우리도 안 매기게. 우리한테는 좀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이런 상호주의가 가끔씩 재미있는 게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외국인 노동자가 와서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 내잖아요. 그럼 한 10년이라면 10년치 냈을 거 아니겠습니까. 5년이면 5년치 냈는데 우리나라에서 안 살면 고국으로 돌아갈 거 아니겠어요. 돌아갈 때는 그동안 국민연금 본인 거 냈던 거를 차곡차곡 쌓아놨을 텐데 그동안 쌓아놓은 거 어차피 연금 안 받았을 테니까 원금이랑 이자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고향으로 가 우리는 몰라 이럴까요. 줘야 되겠죠. 인간적으로는 줘야 될 것 같죠. 그런데 정답은 어떤 나라한테는 주고 어떤 나라한테는 안 준다입니다. 저쪽에서 주는 나라도 주고. 맞아요. 그 나라가 우리나라 국민이 가서 그 나라에서 이랬을 때 그 나라에서도 연금제도 있으니까 쌓아두고 우리나라로 귀국할 때 그 나라도 코리안한테 주면 우리도 주고. 어디 그 나라 보자. 그 나라 안 줘? 우리도 안 줘 그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상호주의. 상호주의. 눈에는 눈. 얘는 이. 좋네요. 탄소 국정제도 그렇다. 재밌네요. 그런데 아마도 이게 길게는 도입해도 아마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면 그 자체가 인플레이션 요인이잖아요. 그럼요. 권세 내고 들어오는 거니까 다. 그런데 요즘 이거 아니라도 지금 인플레 걱정이잖아요. 일시적이니 아니니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지만 결국은 일시적이든 아니든 불경기가 계속되면 정부가 돈 계속 풀어야 되고. 결국은 제일 걱정되는 게 인플레인데 그럼 더 이상 이제 돈 못 풀고 금리 올려야 되니까. 이 딜레마를 촉발시킬 수 있는 가장 큰 불꽃이 이 탄소 국경세인데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안 하려면 같이 안 하고 하려면 같이 하고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나라마다 워낙 다 입장이 달라가지고. 일본도 아예 검토는 하고 있다는데 우리보다 더 멀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 탄소 제로 이런 거 하는 게 2050년 이러니까 그거야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슬로건이지만 당장 2025년부터 하겠다 4년부터 하겠다 하면 탄소 국경세인지 바로 시작돼야 될 텐데. 이게 쉬운 일일지 모르겠어요. 조금 두고는 반드합니다. 두고면서 또 뭔가 바뀌는 게 있거나 하면. 또 안 한다고 하면 안 하는 것도 뉴스고. 엄청난 뉴스죠 그러면. 그럼 또 저희는 하나 또 아이템 하나 생겨네요. 그렇습니다. 백신 맞는 일정 어떻습니까? 이거는 진짜 잘 알아. 정부가 오늘 발표한 건데 만 18세에서 49세. 그러니까 이게 1972년생부터 2003년생에 해당되거든요. 저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1972년부터 2003년생까지? 네. 인구로 따지면 이게 2400만 명이나 돼요. 굉장히 많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미 이 중에서 600만 명은 맞았다고 하니까. 이미 선착순 백신 이런 거. 노우쇼 백신. 이런저런 잔여 백신 맞고 이런 분들이 있어서. 그걸 빼면 한 1800만 명 정도 돼요. 이번의 대상인데. 지금까지 1차 접종 백신 맞은 국민들이 한 18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이게 만약에 이번 접종이 잘 끝났다. 그러면 국민들의 한 70% 정도는 이미 백신 완료가 되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이번 게 잘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백신 이번에 이제 10대, 20대, 30대의 경우는. 30대, 40대의 경우는 모더나 혹은 화이자가 맞게 된다. 확보는 다 됐어요? 확보는 뭐 됐다고는 하는데 모르죠. 됐다고 하면 된 거죠. 정부 말 안 믿습니까? 중간에 잘 안 들어오는 경우가 가끔 있어서. 정부가 거짓말이 없잖아요. 오늘 왜 그러세요? 어쨌든 지금은 잘 들어오다고 하니까. 예약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나는 이제 몇 월, 며칠 날 어디서 맞을 거다. 이렇게 사전 예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인터넷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 이렇게 치시면 홈페이지가 금방 떠요. 거기서 이제 예약을 하시거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런 거 자세히 설명해 주는데 다른 데 없습니다. 물론 있긴 있겠지.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기왕 여기서 보고 계시면 잘 들으세요. 그리고 나서 또 나중에 인터넷 찾고 하면 되게 힘듭니다. 진짜. 이번에 근데 사전 예약이 재밌는 게. 어디 가서 한다고요? 그러니까 사전 예약을. 사전 예약,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 이렇게 그냥 키워드를 치면 홈페이지가 떠요. 거기서 할 수 있고. 아니면 지역 보건소에 전화하셔도 되고. 아니면 질병관리청 콜센터가 1339번이거든요. 거기서 전화하셔도 되는데. 이번 사전 예약에 꼭 알아두셔야 될 게. 10부제로 운영돼요. 10부제. 그게 뭐예요? 설명해 주세요. 10부제가 뭐냐면. 이번에 이 표를 한번 보시면 8월 9일부터 예약이 시작되거든요. 근데 예전 지난번 50대 할 때 너무 많이 해가지고 사이트가 다운됐네 말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10부로 나눈다. 자동차 10부제 하듯이. 그새 또 진화했구나. 한꺼번에 버리지 말고. 그래서 예를 들면 9일날이잖아요. 8월 9일날 첫 예약일인데. 8월 9일날은 내 생년월이 끝자리가 9으로 끝나야 돼요. 나 생일이 19일이야. 생일이? 3월 19일이야. 예를 들면. 9일이 19일, 29일이 생일일. 그렇죠. 그런 분들만 9일날 예약할 수 있고. 아 예약도. 옛날에 우리 마스크 살 때 그랬잖아요. 그런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10일이면 뒤에 0으로 끝나니까 난 생일이 10일로 끝났다. 20일로 끝났다 하는 분들은 10일날 예약할 수 있고. 이렇게 뒷자리를 맞춰서. 9일부터? 네. 9일부터 18일까지. 끝자리 8일날. 그러니까 8일, 18일, 28일이 생일인 분이 제일 늦게 신청하게 되는데. 그렇죠. 백신 다 있어요? 이분들 늦게 신청해도? 그러니까 저도 생일이 28일이어서. 몇 월 28일이에요? 8월 28일입니다. 8월 28일? 얼마 안 남았네? 얼마 안 남았는데. 8월 28일이나 여기서 우리 잠깐 파트합시다. 그런데 예를 들면 18일이면 뒤에 8자로 끝나는 생일이 끝나는 사람 예약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아니 앞에 다 예약 끝나고. 우리는 뭐 뭐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고려해서 예약 날짜 가능한 장소에 다 10분의 1씩만 예약할 수 있도록 해놨대요. 첫날도 물량은 10분의 1만 예약을 받는다. 우리가 확보한 물량에. 그러니까 9일 날 예약한 사람도 어디든지 어느 병원 며칠날 하더라도 다 10분의 1만큼만 차면 더 이상 예약금. 그러니까 나머지 10분의 9는 남겨놓는다는 거예요. 누구나 10분의 1만큼의 기회는 가질 수 있도록. 백신 다 없구나. 1800만 명이 대상인데 백신이 1800만 명어치 이상 있으면 끝자리가 9일인 분이 10분의 1 이상 20% 30% 될 리는 없으니까. 그냥 맘껏 와서 예약하세요. 맨 마지막에. 아니 근데 그거는 맨 마지막 날 예약한 사람이 예를 들면 나는 19일 생일이어서 9일 날 제일 먼저 예약했어요. 그럼 난 제일 좋은 위치에 제일 좋은 병원을 선점할 수가 있잖아. 아 병원. 네. 그러니까 날짜와 병원의 위치를 두 날 다 선점할 수 있으니까 똑같이 공평하게 해주겠다. 그런 10개로 나눠서. 알겠습니다. 제가 잠시 불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백신은 여유가 없어서 이런 게 아니라 특정 친절한 병원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있을 수 있으니까. 진짜 그것 때문이죠. 네. 그것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예약하게 한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18일까지는 그렇게 생일을 맞춰서 하고 19일부터는 19일, 20일, 20일은 깜빡 놓쳤다. 아 예약 못했네 하시는 분들이 이제 뒤에 할 수 있고. 그날 할 수도 있고. 예약을 했는데 내가 사정상 바꿔야 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19일 이후에 다시 예약을 취소하고 바꿀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 네. 그렇게 되고 이제 접종은 8월 26일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재미있는 게 이 18세에서 만 18세에서 49세 사이인데 이 일반 대상 분들보다 좀 더 먼저 예약하고 먼저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따로 두기로 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이건 지자체별로 각자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선택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대중교통에서 버스 운전하시는 분이라든가 콜센터 종사자라든가 환경미화원, 택배기사 이런 분들. 조금 더 노출의 위험이 있는 분들. 노출의 위험이 있는. 이런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 분들, 취약계층인 분들 아니면 교사나 학원 강사 이런 분들은 아이들이랑 또 접촉이 많은 분들. 이런 분들 또 음식점이나 PC방 노래방 이렇게 감염 위험이 높은 업종에 일하시는 분들. 유튜버는 어때요 유튜버? 유튜버는 없던데요 예시에. 그런데 이거는 지자체별로 좀 다르게 선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지자체별로 우리는 이런 분들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먼저 3일부터 8월 3일부터 먼저 예약을 받고 접종도 8월 17일부터 먼저 해준다. 아 잠깐 나쁜 생각이 떠오르긴 했는데 얘기 안 할랍니다. 너무 나쁜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제 생각에는 주장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어 내가 택배기사다. 어 그렇죠. 그럼 뭐 증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어떻게 할지 게다가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항원 강사다 아니면 뭐 아동 청소년과 접촉이 많다라는. 그러면 그걸 입증하라고 하면 또 3일, 6일 다 지날 거잖아요. 아 이게 약간 이건 애매하긴 애매해요. 그런데 하여튼 지자체별로 각자 발표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지자체 발표를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60대 이상 고령층은 다 맞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안 맞으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60대 이상 고령층 중에도? 네. 그렇죠. 그렇죠. 그분들도 다음 달 2일부터 다시 예약 다 받아주시면 되니까. 8월 2일부터. 네. 8월 2일부터 예약하시고 아스트라제나카 이분들은 아스트라제나카 맞을 수 있고. 8월 2일이면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네. 금방입니다. 그래서 고령층 중에 안 맞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어르신들 중에 안 맞으신 거 있으면 다음 주 월요일날 신청할 수 있다. 다시 신청하시면 된다.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한 70%가 되는 거고 잘 계획대로 되면 남은 대상자는 어린이 청소년 임산부 이렇게만 남는 거거든요. 어린이 청소년 임산부는 의학계 이게 좀 안전하느냐 여전히 논란들이 좀 있으니까. 맞아요. 백신 안 했다고 하는 거죠. 임상을 이분들 대상으로는. 이분들은 이제 좀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 이렇게 오늘 발표했습니다. 오. 유용하네요. 이건 뭐 그냥 잘 정리만 하면 되는 거라서. 그래도 이거 사실 알아보려면 눈도 아프고 침침하고 그래요. 특히 이제 49세 가까우신 분들은 저하고 나이 비슷하기 때문에. 누가 좀 설명 좀 해줬으면 좋겠어. 저도 이번에 신청해서 한번 맞아보려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바로 일당백 인터뷰. 한겨레신문에 김경락 기자 나옵니다. 지난번에도 삼성과 관련해서. 이야 뜨거웠죠. 사실은 지난번에 했던 얘기는 삼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공정거래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 이야기였는데요. 이번에도 결국은 이제 구글의 인앱결제라고 하는 게 과연 이게 갑질에 해당하느냐 아니냐. 이슈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게 고민인지. 사실은 뭐 구글을 하는 게 잘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이런 얘기하기에는 하면 너무 간단하죠. 그러나 이건 또 뭔가 논리가 뒷받침되어 있어야 되고 법적인 문제도 있으니까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잘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페이지 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왕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기술 그리고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기초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